잠깐만 잠깐만 한 5천명까지만 들어오면 잘하자 좀만 기다려주시면 2천명 넘었어 하이여 헬로 고마워 고마워 오랜만 자 이제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쏠 준비 됐습니까 자 모두 고생했으니 잔을 들고 짠 짠 정말 오랜만에 먹는 12월때를 처음 먹는 어 지원아 지금이야 치과 놀러 갈게 애들 데리고 넌 천천히 먹어 넌 천천히 먹어 근데 누구에요?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요 왜 부끄러워 아 누구시냐고요 존차입니다 존차 존차입니다 어 네 네 일본인가요? 일본인가요? 저는 신동규 오 머리 왜 그래요? 머리요? 오늘 뭐 했어요? 오늘 좀 멋 부렸어요 라면 맛있어 보인다 라면 맛있어 보인다 라면 맛있어 보인다 라면 맛있어 보인다 하코다텔에서 유명한 소금 라메 아 지금 하코타테예요 여기? 아 진짜요? 아 근데 이거 아 여기 하코다테인가? 모르겠는데요 근데 당신이 누군데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? 저는 보컬의 김사님 아 그래요? 아 근데 일본어를 좀 하시는 분 아닌가? 일본어? 일본어? 조금씩 자기소개 한 번? 웨이브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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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? 지금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쉬워서 얼굴이 생얼인데 아무튼 여러분 안녕 동생들이랑 간만에 맛있게 소박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소박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1월달에 만나요 안녕